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진행의 도재인입니다. 날도 풀렸고 꽃잎도 지는데 함부로 나갈 수 없어서 좀 서운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주식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 베스트트레이딩맨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빨갛게 물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지원 전문가님 모시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트레이딩맨은 자동수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상담, 유사소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지금 오늘부터 좀 강의를 월요일과 금요일은 진행을 할 텐데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정확하게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지금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이쪽에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바로 지금 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살짝 좀 여쭤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월요일에는 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번 주 시장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위원님?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월요일과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요. 월요일에 이제 투자 전략 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이번 주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금요일은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다음날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오늘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조금은 우울한 모습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장이 오늘 생각보다 좀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없는 가운데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쁜데 사실 오늘 저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면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 계속 매수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수급의 주체가 없거든요. 개는 아무리 많이 매수를 해도 단합된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겁나는 물량이 아니거든요. 금융투자 쪽에서 나온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주가됐는데 그런 부분은 크지 않는지도 불구하고 받아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기간이 좀 받아줄 때는 시장이 좀 상승하다가 오늘처럼 그런 수급의 주체가 좀 부재할 때는 좀 큰 폭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하락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지난주에 이제 섹터 흐름이 어땠는지 이 섹터별로 한번 좀 점검을 해본 뒤에 우리 시장의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자 그러면 시장이 이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시장이 어떻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좀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실제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신 차트가 이제 다우 차트인데 지난번에 이제 급락을 했고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지금 나오는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이 지금 현재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등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대전제는 결국에 이제 코로나19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지금 나오는 반등이 물론 안도렐리입니다. 안도렐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점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섣불로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반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다우 지수로 보면 23,380 정도나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왔는데 시장이 꺾이지 않거든요. 그럼 그 다음 자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24,6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왔을 때 또다시 꺾이냐 안 꺾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상황에서 봤을 때 대응의 영역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닷고에서 18,000부터 다우 지수가 지금 현재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꺾이는 징후는 없다라고 봤을 때 이 반등이 지금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 꺾일 거냐라는 생각하면 이 반등을 다 놓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익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다우 지수는 지금까지 반등의 권 영역에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매도를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신 건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차트는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반등에서 미국 상승의 주세는 나스닥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급락도 깊었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도 지금 보시면 ROG가 6600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금 거래량 줄면서 소강 상태를 좀 보였고 제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일 때 이 소강 상태 이후에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얘기했다가 수렴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렴 이후에 어느 쪽으로 발산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주였죠. 그리고 지난주에서 다행히 하락 쪽이 아니라 수렴 이후에 상승 쪽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렴 이후에 상승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승의 반등일지라도 이 상승을 일단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상승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일단 수렴 이후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쫓아서 상승 쪽으로 우리가 초정하는 매매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죠. 나스닥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8264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사실 그 라인이 다 왔는데 여기서 꼭 꺾이냐라는 부분은 9000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어디서 꺾이냐 부분은 사실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예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렴 이후에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 쫓아서 들어가서 수입을 얻는 구조의 싸움을 해야 되고 시장이 꺾이면 꺾이는데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원화 난삭 지수를 보면 수렴 이후에 지금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고 이 반등 구간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반등을 존중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봐야 된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이 휴장이었고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오페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가가 급등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론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한 960만 배를 감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대부분 이전까지는 회의했을 때 멕시코처럼 돌발적인 나라들이 늘 나왔습니다.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늘 나왔기 때문에 회담이 한 번에 체결된 경우가 사실 드물었고요. 2차, 3차까지 간 경우가 대다수인데 오늘 화상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멕시코가 감산하기 못한다는 부분은 미국이 당했겠다고 나왔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에 주최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고 이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국가가 감산을 못하겠다고 나온 부분은 대부분 사우디 같다는 조건으로 해서 대부분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결이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중간에 몇 번의 우여곡질이 있더라도 두세 번 정도 지나면 체결이 될 것이고 이 체결이 된 이후에는 처음에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동성장에서는 1,500만 배를, 2천만 배를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갔다는 부분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이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그래도 감산을 했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변동성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이 휴장했을 때 나온 변수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이 지금 극혁히 꺾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 내부를 좀 봐야 되는데 역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차트인데요. 역시 우리 시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2월 이후에 급락을 좀 겪었고 바닥을 잡았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한 주 정도 수령 구간을 거치면서 역시 미국 시장과 동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적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좀 보면 미국 시장은 수령 구간에서 정확하게 거래량이 줄면서 반등이 좀 나왔다면 우리 시장은 오히려 저점을 잡을 때보다는 수령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상승 구간 쪽으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좀 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닥을 잡는 바닥권에서는 미국 시장이 좀 강했지만 이후에 수령 위의 반등은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은 1시올도 다시 눌리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 아직까지 하락으로 전환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미국 장이 휴장할 때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 휴장하는 그 전날에 올랐으면 휴장한 다음 날에는 내리고요. 휴장하기 전날에 내리면 휴장한 다음 날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그냥 플러스만 해서 제로를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시장 금요일날 올랐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다시 내리면서 밸런스를 맞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너무 급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할 때 내려왔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 여전히 반등 구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급랑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1800에서 꺾일 줄 알았는데 좀 더 올랐고 1850, 1880, 그리고 이제 1970, 2080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꺾일까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시간을 보내시면 결국에는 저 반등이 2080, 2100까지 올라올 때도 매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미 버스는 떠나다간 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디서 꺾일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꺾였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지금은 계속해서 반등장에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수익률 게임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서 수익률 게임은 동참을 하지만 한 번 시장이 꺾여서 어느 정도 미국 정의와 우리 시장의 공포에 꺾인 게 보일 때는 단기 매매는 전량 다 매도를 한 번 하고 일단 발을 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시장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부익자형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급락했던 구간에 거의 지금 다 올랐습니다. 부익자형 반등이 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보시면 역시 공매도 초코벨이 상당히 코스닥에서는 강하게 들어왔죠. 우리 시장이 3월달 중순 3월 12일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부터 시장이 바닥을 잡기 시작했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지금 현재의 대차장고가 급락 이전의 대차장고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를 쳤던 세력이 이미 공매도 부분은 전부 다 청산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이따 소개해서 볼 대차장고인데 그렇게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좀 강했던 이유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다우나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나 동조한 현상을 겪고 있고 큰 부분에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 섹터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에 대한 부분과 시장이 언제 꺾일 거냐는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선입견을 갖고 시장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섹터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좀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의약품 센터가 한 6% 정도 좀 강하게 올랐고요. 은행이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 외에 전기가스는 별로 큰 차지할 부분이 없고요. 건설업종이 한 2.7% 올랐고 그다음에 운수창고 올랐고 특징적인 부분은 이게 전기전자가 1.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장비가 4%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화학업종이 올랐고 이런 섹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는 많이 내렸던 비주도주 섹터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 안에 왜곡되는 현상이 좀 나오는데 뭐냐면 의약품 센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는 코로나19 치료와 연관되는 셀트리온 계열이 급등했던 부분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대규모 수주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가 연관되면서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대폭 확대돼 보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 두 종목이 급등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이 좀 하락을 한 부분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주는데 사실 내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부분은 좀 이따 수고해서 보겠지만 사실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에서의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공매도와 함께 삼성전자 매도 물량입니다. 하루에 천만 주 이상 나왔기 때문에 전체 외국인 매도 물량의 60, 70%가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우리 시장을 좀 끌어내렸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잠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죠. 바로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좀 이따 볼 건데 이 부분이 언제 전환이 되느냐 언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전환을 하느냐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결국은 섹터별에서의 세부적인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전기전자 접종이 내렸지만 한 주간의 매도 물량으로는 1,200억밖에 안 나왔다. 하루에 삼성전자 매도 물량보다도 적게 나온 거죠. 한 주간에 나왔던 물량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 섹터별 등락을 지금 보면서 보면 사실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부르는 보다 보다도 비주도주라고 부르는 섹터들이 솔직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는 공미도 쇼크브링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미도가 많이 들어왔던 업종들이 좀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오히려 더 축약이 되면서 한계기업이 더 많이 오르는 기현상이 좀 들어왔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난주까지의 등락을 섹터별 등락을 좀 결정지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급락 이후에 급등은 공미도 쇼크브링을 비롯해서 굉장히 한계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그 부분들이 올랐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 실적 발표 전까지가 유효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섹터별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나 의약품 쪽이 접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 건설업종과 오늘 철강 급등했죠. 철강업종의 6% 급등을 했고 운송장비업종도 4% 정도 지난주에 올랐는데 큰풍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라서 개인들이 최근에 바닷건이 아닌가라고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하게 저런 섹터들은 공미도 쇼크브링의 한계기업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로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은 섹터들은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별 등락에서는 지금까지는 한계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 어떤 면에서 그쪽에서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죠. 그러면 그 한계기업들에서 나온 테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취했거나 우리가 접근을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런 한계기업들이나 한계 섹터의 테마에 접근하는 전략은 상당히 발빠른 매매가 아니면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수국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결국에는 수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오늘도 역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외국 기관에 양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도대체 이 수국은 언제 바뀌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봤는데 사실 지난주가 수국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좀 나왔냐라고 보면 지금 이제 딱 보시면 어때요. 개인들이 역시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한 1.9천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매도 부분이 한 8,600억 정도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매도가. 외국인들 매도가 확 줄었고 여기에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있고 확 줄었고 그 다음 기관 매수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외국인보다도 기관들이 매도한 물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이 매도 조치인데 우리가 이제 인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관의 세 가지 주체를 본다면 투신권과 연기금과 금융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 물량들은 순서는 매수 쪽으로 접근할 물량들이기 때문에 저 부분들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금융투자 쪽이 매도의 주체로 바뀌었죠. 보시면 투신과 연기금은 플러스를 유지했고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1조 한 3천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금융투자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물량과 연계돼서 나오는 물량입니다. 결국에는 이 물량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결국에는 차익거래에서 나오는 거고 또 차익거래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프로그램 매수가 나왔다 반복적인 행위인데 이 프로그램 매도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은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닷건에서 수급이 전환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바닷건에서 외국인들이 바로 사주길 바라죠.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서 바로 사줘서 외국인 물량으로 바로 전환되는 모습을 기대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1차적으로 바뀌는 게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한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됩니까? 최대한 싸게 사고 싶다는 거죠. 최대한 바닷건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싸게 사고 싶은데 그러면 그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매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매도를 해줘야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서 프로그램 물량들이 매도를 하게 하면 외국이나 기관이 어때요?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밑에서 바닥에서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건에서의 첫 번째 수급에서의 변화 조직은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밑에서 누군가 싸게 계속해서 받아가는데 그게 기관이 연기금이나 투신이 되거나 혹은 외국인이 되면 수급이 바닷건에서 서서히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이제 서서히 서서히 수급에서는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개인만 사는 것 같고 외국이나 기관은 계속 안 사는 것 같지만 지난주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변화가 좀 있다. 그렇죠?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사는 게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바닷건에서 상당 부분 올라간 뒤에 이제 전환되는 게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순매수량이 순매도 물량을 넘어서면서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참 올라간 뒤죠. 만약에 우리가 바닷건에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면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가는지 그 물량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려고 매도를 하면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수할 주체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 거꾸로 매수 물량을 유발시켜서 거기에 물량을 계속 넘기겠죠. 외국인들이. 그게 이제 하락할 때 모습이라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와서 반대로 밑에서 사가는 모습은 어떻다. 시장이 그래도 조금 수급적으로 지난주부터 약간 인상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캐치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캐치를 하고 우리가 삼성전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 수급에서 누가 사고 팠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 수급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여전히 개인들이 4월달 들어오면서 계속 사고 있는데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뭐예요? 이전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삼성전자 물량을 보면 500만 주, 800만 주 가끔 한번 사고 나는 게 200, 300 기본적으로 몇백만 주씩 계속 팔았다. 그렇죠. 계속 팔았는데 4월달에 들어오면서부터 물량들이 좀 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4월달 7일 정도부터는 매수 쪽의 물량이 늘어났다. 그렇죠. 오늘 매도가 나왔지만 물량은 굉장히 작다는 거죠. 지금 35만 주 오는 매도가 나와서 시장이 이만큼 꺾였는데 그전에 5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 매도할 때에 비하면 지금 매도 물량은 굉장히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작아졌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한번 유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결국 삼성전자에서 지금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나가지만 사는 외국인들이 서서히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유발되면서 그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주체가 있는데 이걸 본다면 그 주체에서 상상 부분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이 급격히 바뀌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시장이 다시 미국 사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다시 급락을 맞으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부분을 본다면 수급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조금 조금씩 변화를 좀 겪고 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저 정도 물량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오늘 하락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번에 큰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고 반등에서 수령 구간 이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을 못한다는 거죠. 최소한 단기 매매라도 좀 해야 되고 여기서 수익을 조금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전히 공포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어때요? 수급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예전에 금융위기 때와 시장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바닷건에서 그때 삼성전자 모습을 좀 본 것처럼 굉장히 등락이 몇 번에 그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반등이 조금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일단 이 반등을 수익권으로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차트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급락 이후에 지금은 반등을 줬고 지금은 이런 모양이 조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금융위기 때를 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금융위기 때 경우를 보면 반등을 주고 내려왔다 반등을 주고 내려오면서 한 대여섯 번 정도의 그림을 만든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데 지금 수렴이 좀 빨리 들어오는 그때보다는 수렴이 좀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금융위기 때 한 여섯 번 정도 과정을 거쳤다면 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때 참고를 하지만 한 번에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수익을 좀 취해놔야 된다는 부분은 그때하고는 조금은 다른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줬을 때 수익권에 좀 가져오는 전략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삼성전자 수급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바뀌고 외국인 수급이 바뀌면 기간 수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가장 큰 변화로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삼성전자 수급은 아마도 지금은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계속해서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수급을 계속해서 쫓아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다.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수령 이후에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꺾인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 수익을 쫓아들어가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낌이 왔다 그랬죠. 감을 좀 가졌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요거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너무 사상 초유의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이 안 나간다 그랬죠. 손이 안 나가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면 돼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안도렐리인데 안도렐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더 하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도렐리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상승할까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닥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의 바닥을 만들지만 바닥이 깨지지는 않잖아요. 그 바닥을 놓고 여섯 번의 바닥을 거치는 거지 그 바닥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바닥 논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문제는 이제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고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다시 꺾일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뭡니까? 추가 랠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날 수 있죠. 추가 랠리에서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1분기 실적이 바닥인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가 랠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승 랠리까지 들어가려면 결국 펀드멘탈 레벨업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승 랠리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추가 랠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는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는 랠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도 랠리를 넘어서서 추가 랠리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일단 수익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단기 수익에는 지금 동참을 해야 됩니다. 단기 수익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급반등을 주고 급반등을 주는 이 구간에서 언제 꺾일까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코스피지수에서 1850, 1900, 1950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꺾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안도 랠리고 상승 랠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안도 랠리는 한계가 있어서 꺾일 건데 그 꺾일 부분만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수익률을 놓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시냐면 한 번은 꺾인다 내가 산 종목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급락을 줄 때 한 번 꺾이면 한 5%에서 10%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 종목에서 한 5%에서 10% 하락은 나올 걸로 이미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각오를 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한 종목 잘 잡으면 10%, 20%를 먹잖아요. 그러면 10%, 20% 수익을 계속 취해나가면서 결국에 한 번은 5%, 10% 마이너스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이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단, 주식을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짧게 매매하는 전략으로 지금 여기서 수익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5%, 10%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 랠리에 동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은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 단기 수익률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태가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받은 충격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불자형 반등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단기로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다가 운이 좋아서 불자형 반등까지 맞으면 더 좋은 거고 꺾인다, 안도렐리로 꺾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요구관에서 수익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결국 장기적인 시장에 반전하는 언어는 것을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종목 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에서 6개, 7개, 10개, 10개까지 늘리고 비중을 10%, 20% 계속 늘리면서 포지션을 쌓아나가는 매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매매는 아니다라는 거죠. 포지션을 쌓아가지고 지금 그 포지션 매매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짧은 매매에 동참을 하면서 지금 현재 모멘템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짧게 사고파는 전략으로 가면서 장기적인 안배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만 지금 들고 나머지는 단기 물량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좀 취해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지금 내 계좌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 두 개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 요구를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보를 보면 제가 좀 전에 실적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초유의 사태에서 실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실적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크게 훼손될 정도로 나빠지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90%는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혹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나올 수는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 같은 거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거지 그게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혹은 전분기 대비해서 좋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좋았다라는 거고 대부분 안 좋았다는데 그럼 좋았다라는 건 어떤 정보일까요? 실적이 좋았다라는 정보고요. 어떤 정보일까요? 실적이 좋았다는 정보는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입었다고 하겠죠. 그렇죠? 결국 코로나19에 대해서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 진단키트라든지 혹은 관련된 종목들에서 온라인 교육, 택배 요즘 유행하는 언택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돼서 조금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보통 실적 시즌처럼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으러 들어가면 전부 그런 종목을 찾아 들어갈 건데 그런 종목이 과연 입은 게 옳을까요? 한 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즌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대장주고 계속해서 제가 말해보면 이번 연부터 14만 원까지 올랐다는 7배 정도 승인이 났죠. 7배 올랐다는 거예요. 시즌이 이번 실적 시즌에 지난 전년 동기여서 실적이 7배 이상 나겠습니까? 아무리 진단키트를 많이 파았다고 해도 실적이 지난해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는데 전분기에 지금 이번 분기에 700억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뭐냐면 실적 대비로 해서 주가의 비율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으면 결국 코로나19 수혜주로 가게 되는데 코로나19 수혜주는 이미 주가에 오버슈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 어떻습니까? 하락하겠죠. 그래서 시즌이 지금 내려가잖아요. 사람들은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 시즌이 이렇게 진단키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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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렇게 급 나가느냐. 그게 딱 이 한 가지죠.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뭡니까? 진짜 민낯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글로벌하게 판매액이 증가하겠지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정도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관련되어 있는 코로나19 수혜주들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실적과 연관된 부분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지는 않은 거예요. 실적 시즌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실적이 바닥인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실적이 바닥인 종목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1분기의 실적이 바닥인 종목을 찾으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1분기의 실적이 바닥인 종목을 찾으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문제는 1분기의 실적이 바닥인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바닥이 어디서 나온다니까? 2분기에 바닥이 나온다잖아요. 대부분의 종목이 1분기에 바닥이 나오는 게 아니라 2분기에 바닥이 나온다는 거죠. 바닥놀이 여기에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은 어땠다? 실적이 나올 때가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겁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난 시장부터 해서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런 다양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매일매일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현재 2분기에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인지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 그럼 좀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을 때 뭡니까? 1분기 실적이 바닥이 종목 찾고 찾고 찾으면 딱 하나의 섹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1분기가 바닥이 될 수 있고 2분기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IT와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매기가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와 연관이 안 돼 있으면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 시뮬러거든요. 바이오 시뮬러는 시장 자체도 크고 종목 자체도 굉장히 각각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셀트리온 계열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큰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코로나19가 엮이면서 급등이 나와버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계열이 급등이 안 나왔으면 지금 매수해도 되거든요. 지금 매수해가지고 3분기, 4분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제약 바이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통의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IT 업종에 굉장히 강세를 부르는 업종을 보면 글로벌 세어가 크게는 40%까지 갑니다. 40%까지 가는 독점적인 형태의 반도체라든지 예전에 오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몰레이드는 90%까지 갔죠.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도 전체 주도 섹터가 아니라든지 우리나라가 한번 이 분야에 발을 디디면 글로벌 세어가 보통 한 10%는 갑니다. 하다못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어 10%는 갑니다.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보통 우리 한국이 글로벌하게 세어는 기본적으로 한 10%는 가지고 있고 주도 섹터로 들어가면 30%, 40%까지 가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셰어가 몇% 될까요? 지금. 어렵다 그렇죠. 몇%가 될지 모른다 그렇죠.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금 글로벌 셰어가 1%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섹터 중에서 가장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셰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대면 10% 가는 섹터로 만들면 정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진단키트라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한 번도 그런 데에 대한 희망을 좀 가졌죠. 왜냐하면 진단키트가 가장 먼저 셰어 10%에 육박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렇게 보신다면 역시 이쪽 셰어가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코로나19와 연관돼서 급등이 왔기 때문에 조금 눌리목은 기다려야 되지만 이 종목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섹터를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삼성바이오 로직스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지난주에 급등할 때 그날 아침에 급등하기 전에 좀 사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너무 많이 급등을 해버렸죠.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1분기 바닥인 섹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바닥은 아닌데 그러면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1분기하고 2분기는 바닥인데 3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이제 이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쪽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바닥인데 3분기 실적은 개선되는 쪽으로 보면 그게 이제 IT 업종이 되는 거죠. IT 업종이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지만 1분기 굉장히 선방했는데 2분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가 더 크게 잘 될지 안 될지 논란인데 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3분기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반도체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생각보다 좀 선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IT 업종 중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OLED라는 부분은 크게 소형 과정과 대형 과정으로 나눴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 소형 쪽에서는 이미 중국 측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죠. 중국이 TV 쪽으로 대형 OLED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선언을 지난주에 했었죠. 뉴스 잘 보세요. 진작년제 선언을 했습니다. 소형 과정 쪽에서는 이미 얘들이 벌써 OLED 쪽으로 상당한 공을 들었고 셰어도 많이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 쪽 셰어가 이제 20% 30% 되고 있으니까 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으로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디스플레이는 올해 쪽으로는 올해까지는 굉장히 좀 매출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증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쪽인데 사실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급나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제조업 섹터 분을 뽑으라고 하면 자동차, 운송 장비하고 바로 휴대폰이죠. 휴대폰도 굉장히 타격이 클 거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질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착오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인 것만큼.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폴더블폰과 S20 시리즈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5G폰 등 고가폰에서 좀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가폰에서는 특히 폴더블폰을 이슈로 하는 고가폰은 하웨이나 중국 업체들의 공격을 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생포가 나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도 2분기가 지나면 3분기 쪽에 회복되는 속도가 좀 클 것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이 최악의 시즌을 좀 진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조금 가져볼 만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핵심 투자 전략은 또 있죠. 이건 뭡니까? 그러면 1분기와 2분기 있는 바닥은 사실 뭐 항공도 2분기가 바닥일 거고 여행도 2분기가 바닥일 거고 중국 소비제도 2분기가 바닥일 거고 다 바닥입니다. 다 바닥일 텐데 그러면 2분기 바닥인 종목을 찾으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뭡니까? 2분기의 바닥을 형성하는데 3분기의 실적이 큰 폭으로 계산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분기와 2분기의 마이너스를 3분기와 4분기가 커버를 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좀 봤을 때 1분기에, 2분기에 마이너스한 실적을 3분기와 4분기에 플러스를 했을 때 전년도 실적보다 크게 나오는 업종, 섹터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섹터인데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도주가 되는 거죠. 1분기, 2분기에 까먹은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플러스 되는 실적으로 커버가 되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 그게 바로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 쪽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오고 그럼 IT 쪽에서 가능한 부분은 경계선상에 있는 건 좀 전에 봤죠. 반도체는 경계선상이 좀 있는데 누구나 생각할 필요 없이 들어가는 건 이 부분이죠. 2차전이나 5G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논란이 있는데 중국과 관련된 업체 쪽은 RFHRC나 이런 걸 보시면 어때요? 벌써 직전 고정까지 가버렸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은 보시면 이미 직전 고정까지 거의 다 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급락을 한 이후에 급락을 한 이후에 대부분 반등권이 한 이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절반 정도 안 되는 구간에서 들어와 있는데 5G는 직전 고정까지 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직전 고정까지 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좀 눌리면 들어오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직전 고정은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2분기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G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저 종목은 길게 끌고 수익을 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마지막에 2차전지는 우리한테 희망과 고통을 동시에 한 게 좋다. 그렇죠. 희망은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2차전지 종목이 굉장히 급등하고 2월달 중순에 시장이 급락했는데 2차전지는 안 빠지고 버텼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2차전지들의 차트를 보면 어떠냐면 1월달, 2월달에 급등한 이후에 2월달에 다른 종목이 내려갈 때 안 내려가고 이렇게 버텼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을 갖는 거죠. 역시 2차전지가 대세다,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월달에 이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나았을 때 버텼던 종목 섹터인데 이 급락했던 이유는 공장이 셧다운됐다고 그러죠. 결국 2차전지는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공장이 돌아가야 거기에 납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셧다운됐다고 그러죠. 노동기획전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고 뭔가 이 공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셧다운되니까 어쨌든 간에 어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버티던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급락했고 반등의 강도가 다른 섹터보다 뛰어나게 크지는 않으니까 시장의 관심에서, 개인들의 관심에서 조금조금씩 멀어진다고 그러죠. 조금조금씩 멀어지는데 지난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TOP5 안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LG학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뭐냐면 지난주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지금 그 가운데서 LG학을 조금조금씩 계속 사들어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2차 전지에 우리 개인들의 관심사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의 중장기적인 물량이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유입이 조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대는 이때 했는데 이때보다는 지금 이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LG학 쪽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왜 많이 매수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테슬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최근에 또 급등을 한다고 그러죠. 급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공장들이 지금 우한 봉쇄령이 지금 해제된 이후에 자동차 종목들이 급등했다고 그러죠. 지난주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관련된 소비재, 화장품과 비롯해 중국 관련된 소비재가 급등을 했고 특히 운송장비 업종들이 급등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딱 하나죠. 우한에서의 봉쇄령이 해제됐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소비재라든지 운송장비 업종, 자동차 공장들이 급등했고 그럼 자동차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2차 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2차 전지는 우리나라도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나 LGR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유럽에 있죠. 헝가리, 폴란드, 전부 유럽 쪽, 동부 유럽 쪽에 다 있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정점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유럽은 굉장히 지금 피해가 크긴 한데 지금 정점이었다는 부분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가장 피해가 많았던 나라들에서 보면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정점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의 공장에 지금 우리나라 공장이 대부분 70% 이상이 유럽에 있는데 이제 이 공장들이 조금 있으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주까지 조금 보시는데 마지막에 이 투자자에서 5G나 2차 전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놓지 말라는 얘기로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외에 앞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주에 당장을 볼 만한 섹터들은 이런 섹터들은 분명히 이번 주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미국장을 오늘 보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꽤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은 제약 바이오 쪽이 가장 먼저 앞서간다는 부분 특히 바이오 시민 쪽으로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배제해버리면 충분히 좋은 종목을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간이 임상이 끝난 상태고 본 임상에 들어가는 게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대부분 5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나온다고 보시면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5월 중순이 넘어가면 급락과 급등이 동시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로 실제로 들어가는 종목과 그렇지 않고 괜히 기대가만 무성했던 종목은 주가가 차별화된다는 부분을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간 투자 전략을 굉장히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시장 상황부터 지금 우리가 종목, 섹터별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려서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복잡하신 분들은 우리 서울경제TV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참고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19와 연관돼서 급락을 겪었던 것은 저도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고 주식에 전략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너무 갖지는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응하면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하나도 못 취합니다. 그 못 취한 상태에서 다시 시장이 급락해버리면 손실만 확정짓고 수익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락하기 전까지 수익률 게임에 동참한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을 잡고 시장을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한 시간 동안 숨가쁘게 이번 주 주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월장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아직도 이 수익률 게임에 동참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시간 동안 해주신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또 배트맨 3부에서는요.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회의 기업 분석 강의가 이어질 시간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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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